계속해서 5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올백 풀이 197쪽 16번부터 15번까지는 우리가 듣기시험이니까 학원에서 다 실시하였구요 16번부터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197쪽 아직 안펼친 학생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197쪽을 펼치시구요 16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 16번 다음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응답을 골라 기호를 써라 라는 문제네요 이렇게 먼저 뭐 yes please 뭐 뭐 do you want some cookies yes please 이런거 겠죠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못해 상대방이 뭐 하자고 했을때 거절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i did my homework 나 숙제했어요 뭐 과거에 뭐 했냐고 물었을때 이렇게 do에 과거형 썼네 그쵸 과거형 써서 뭐뭐 했었다라는거죠 자 1번 can you join us 우리랑 같이 할래 sorry i can't 또는 뭐 sure i can let's do it together 이럴 수도 있겠죠 can you join us sorry i can't 거절하는거구요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some more 잡채 yes please 뭐 달라 했으니까 주는 사람은 here you are 여기있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무엇을 did you do 너는 했었니 yesterday 그러면 i did my homework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계속해서 17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가방이니 저것은 이겠죠 그래서 누구의 가방 who's bag 저것은 is that who's bag is that is dave's dave의 것이야 그랬구요 그 다음에 부엌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where is the kitchen this way please 그래서 who's 와 where 가 있는 녀석을 고르면 되겠죠 ok 계속해서 18번 그림을 보고 남자아이의 응답을 완성하래요 ok 그래서 저 뭐 여기에 피터에 대해서 얘가 먼저 묻는거네요 a가 여자아이입니다 a가 여자아이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남자아이죠 ok 여자아이가 이 남자한테 what is peter doing? peter 뭐하는 중이니? peter 뭐하는 중이니? peter 뭐하는 중이니? peter 뭐하는 중이니 he로 바꿔서 쓸 수 있죠 what is peter doing? 원래 또는 이러고 있대죠 그러면 그는 농구하는 중이다 농구하다가 play basketball이니까 농구하는 중이다 he is playing basketball 함 되겠죠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는데 인강 듣다가 뭔가 좀 잠깐 일이 있을 땐 일시정지 언제든지 하고 계속 이어서 들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19번 알렉스가 미소의 집에 놀러와서 가족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 소개해달라는 그거겠죠? 그렇죠 대화를 읽고 미소의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쓰랍니다 알렉스가 미소, 알렉스가 미소의 집에 놀러왔어요 가족사진 보고 묻습니다 Is this your dad? 자 뭐라고 하지 않는다? Is he? 라고 하지 않죠? 처음에 얘기할 때 Is this your dad? 한번 얘기했으니까 Yes, he is my dad 우리 아버지셔 Can you tell me about your dad?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에 대해서 Sure, he likes to cook 그는 요리하는 것 요거 붙으면, 하다시 앞에 to 붙으면 요리하는 것 될 수 있죠 물론 하다시에 ing를 붙여도 또 뭐뭐하는 중인 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He likes to cook He likes to cooking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건 요리하는 것 요리하기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20번 대화를 읽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에 골라 Can we meet at the park at four? Can we meet at the park at four? 공원 어디서? 공원에서 몇 시에? 네 시에 장소 나오고 시간 나오는 거 Can we meet at the park at four? Okay, see you there See you at the park 공원에서 보자 두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공원이죠? Playground 이름만 안 나왔죠? 그 다음에 at four? 4시에 만나서 Can we play badminton?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예상문제도 마찬가지 1번부터 15번까지는 하였고요 듣기 오케이 17번 다음을 읽고 과거에 한 일을 말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I ate pizza 저 에이스는 2세 과거형이니까 난 피자를 먹었었어 맞죠 I played soccer 난 축구 했었어 플레이의 과거형이죠 I met my friend 난 친구를 만났었어 Met은 미세 과거형이죠 I went to the park went 는 고의 과거형이죠 I'm doing my homework 난 축구하 눈중이다 아이참 축구란다 숙제하 눈중이다 5번이 틀렸죠 What are you doing이죠 What are you doing I'm doing my homework 이거는 What did you eat이죠 이거는 What did you eat 무엇을 What 넌 먹었었니 Did you eat 이렇게 먹었겠죠 What did you eat I ate pizza 일단 뭐 이것도 What did you do 라고 물을 수 있겠죠 What did you do 무엇을 What 너는 했었니 Did you do What did you do 그랬더니 I played soccer 또는 이거는 Who did you meet 에 대한 대답이죠 Who did you 누구를 Who 너는 만났었니 Did you Meet 이랬겠죠 Who did you meet 그랬더니 I met friend 이건 Where did you go 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did you go 4번은 어디에 Where 너는 갔었니 Did you Go Where did you go I went to the park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얘기죠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에 대한 대답 에이 피쳐 플레이 사클 맨 마 프랜 왼트 근데 이건 What are you doing 이건 I'm doing my homework 안됐네요 예 19번 아 18번 대답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봅시다 Can we meet at school at two 우리가 만나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Where 어디서 at the school 학교에서 at two When 몇시에 2시에 오케이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 그러면 학교 그림이 학교라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시간 2시 딱 맞네요 그쵸 얘는 bank죠 bank 그 다음에 얘는 bus stop이죠 bus stop 버스탑 그 다음에 얘는 이곳은 아무래도 park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얘도 또 bus stop이죠 버스탑 뭐하러 두 번이나 하나구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9번 다리가 일기를 썼대요 wrote a diary read the diary read the diary and fill in the blank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하라죠 오늘 진호와 같이 어떻게 진호와 같이 where 어디 로 갔었다 그리고 이말이죠 갔었다 이거 갔었다 써야되겠죠 가다 말고 갔었다 뭐의 과거형이죠 무엇을 미래의 집을 봤었다 봤었다 보다의 과거 써야되겠죠 누가 언니가 제일 먼저 어떻게 아니 언제네요 언제 제일 먼저 무엇을 침실을 뭐 했었다 안내 했었다 어디든 집에는 누가 침실 4개의 침실이 있다 가 아니고 있었다죠 어떻게 갑자기 누가 지도가 왜 배탈이 나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누가 안내원언니가 어떻게 매우 친절하게 뭐 하셨다 알려주셨다 자 가이드가 안내원언니죠 가이드 안내원니가 This is the 오케이 뭐라고 무슨 무슨 하우스로 해서 wonderful 멋지네요 뭘 보고 future house를 보고 그랬겠죠 future 이것은 future house future가 미래죠 미래 This is the future house 소개하고 있죠 This is future house wonderful 멋지네요 가이드가 배탈 났습니다 그쵸 침실이 4개 있었어요 This is the bedroom 미래집에 침실이 4개 있었죠 This is the bedroom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We have four 자 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럿으로 써야되겠죠 We have four Bedroom Zoo 해야 되겠죠 We have four Bedroom 만 쓰면 안되고 Zoo 4개니까 We have four bedrooms here 오케이 근데 진호가 화장실이 어디있어요 묻겠죠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있나요 Where is the Bath Room 이라고 물었죠 Where the bathroom This way please 이쪽으로 오렴 시원하게 싸고 오렴 이라고 했겠죠 에이 자 20번 대화를 읽고 밑줄 친 우리말을 영어로 써봅니다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죠 Help yourself Thank you 고맙습니다 Oh it's delicious 맛있네요 자 내가 좀 더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먹어도 될까요 Can I have 또는 먹다니까 Can I eat 해도 되겠구요 Can I have Can I eat 약간 더 Some More 이러면 되겠죠 Can I have some more Can I eat some more Sure You are 여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비 수업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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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